오 뭐하고 있어요 저는 혼자 와서 하고 있네요 다음 곡은 피어난다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피어난다 잘 들어주세요 예 피어난다 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어난다의 최애 파트는 어디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혼자 하니까 되게 벌쯤해요 아 드라마 OST 같다고요 저는 이 파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긴 지금 몇 시죠 여기는 아침이에요 아 아침이 아닙니다 제가 느낀 게 아침이에요 10시 21분 그래 표현한다는 침대에서 뒹글뒹글 거리는 게 최고지 열심히 살고 계신가 보네 네 피어난다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용복이 목소리가 아주 그냥 좋네요 오 스트레이키즈의 힙합 굉장히 새로운 느낌의 곡이죠 아 이거 보니까 이거 들으니까 또 그게 생각나네요 용복이가 최적의 작업한다고 거의 속도 안들어오고 다른 애들 속도 가가지고 하루종일 있었던 거 아주 열심히 곡을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흙탕물 되시면 안 돼요 아우 서창빈 아 이 곡 티저가 나왔죠 실제로 보시면 저랑 현진이랑 폭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정말 짜릿했습니다 앞에 그 클럽 앞에 위험한 게 밖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치진 않았지만 아주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아주 수갑 차고 있는 거 제일 수갑이 어 살짝 꽉 조여있길래 제가 살짝 풀었어요 저는 안 보이더라구요 거미줄 네 거미줄 재밌게 들으세요 오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이랍니다 자 네 맨약을 재밌게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가도록 하지요 빠이 이게 현진 하이 세여러분 들은 보린 들은 하이 헬로 헬로 하이 어때? 나는 브라리 компании 나 what song is this? 네 사랑하는еня 알검 otra 안녕 ülül encima 안녕 안녕 현진 What'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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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orite track from ordinary My favorite track is Maniac Bang 땡 땡땡 땡땡땡땡 땡땡땡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풀자면 정말 굉장히 추웠고요 굉장히 네 똑똑했습니다 근데 영상이 되게 잘 나왔더라구요 너무너무 뿌듯했고 뭔가 이렇게 신선한 컨셉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땡 트랙 부터 다들 보셨죠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마음에 들었다면 소리 질러 죄송합니다 이게 노래를 제가 넘길 수가 있네요 제 맘대로 에헤헤헤 에헤헤헤 아무튼 내 맘대로 넘길 수가 있네 피어난다 한번 듣고 가실게요 자란 달콤한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Even though it's no longer my birthday here in Korea, Thank you everyone for wishing me happy birthday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플레이리스트를 바꿨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이만 가봐야 해서 제가 가는 길에는 이 머디워터를 그리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이상 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